안녕하세요 유키돈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진우 1차 영유아 검진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주신 예쁜 옷도 입었어요 감사합니다 해봐 까끌까끌까끌 오 한거야? 응 10시부터 검진이고 그리고 오늘 진우 여기 입안에 있는 혀 솔수대도 오늘 자를 예정입니다 수술할거에요 진우꺼 아프진 않다는데 그래도 놀라서 우울 것 같아요 또 B형 간염 접종도 맞고 오늘 2차 오늘 진우 고생 많이 하겠네 열심히 참아보자 아침에 아빠한테 그렇게 웃어주더니 아빠가 배신했네 오늘 이모님도 같이 가십니다 도와주신대요 이야 진우 밖에 나가는 거 우리 집에 오고서 처음이네 진우 어디 가나? 첫 외출이에요? 무슨 큰일이 일어나 이렇게 뭘로 지나 지금 하찮아 안녕 안녕 아유 귀여워 삼촌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하하하하 14일짜리 안되셨나봐요 네 맞아요 10일 날 밖에 안되셨나봐요 안녕 진우야 어때 승차가기 아빠한테 구경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유키덩키 유키덩키 오늘 설수대랑 연관하러 오셨죠? 부정도 있으실까요? 네네 B형 간염이요 1장 2장 3장 부어주세요 네 수납 도와드릴게요 어디 앉아있죠? 앉아있죠? 사람이 많다 아침부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침부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기들로 꽉 찼어요 이렇게 아침 일식 오는 애들은 다 1차 영양 검사를 하러 오는 거 같지? 그런 거? 거의 그럴 거예요 다 비슷한 애기 때문에 아기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 다 한 달 내내 그니까 우리 선우조리원 때 갔던 분도 같이 계시나요? 아 진짜? 그럴 거예요 아마 다 거기서 오긴 거 같아 응원 왔어 병원 눈 떠요 앞으로 울 거니깐 많이 자던데 응원 왔어 응원 왔어 숙제 욕혀봐 숙제 욕혀봐 숙제 욕혀봐 뒤꿈치를 여기에 닿게 하시고 51.9 53.2 아 한 번만 아기 이거 좀 귀찮아 미안해 미안해 자다가 건드려서 37.4 아기 머리 한 번만 살짝 들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귀찮게 해줘 네 참아 30.6 다 되셨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검진하고 왔어요 저희 이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짜잔 이게 무선 유축기예요 무선 유축기 진짜 편해요 어플로 갔다가 이렇게 유축기와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압력 조절해서 유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선으로 유축할 수 있습니다 진짜 편해요 어플로 갔다가 이렇게 유축기와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압력 조절해서 유축할 수 있습니다 갔다 올게 응 아플로티 하트 김이요 아플로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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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씨 사세요 네 지금 오늘 영하와 건드린이랑.. 오늘 목종이랑 펜솔입니다 맞아요 오늘 적종은 B형 입사예요 여기 먹은 지 얼마 안 했어 아.. 한 시간도 있어요 한 시간도? 진우 챙기고 오셨어요? 아 여기 모이 있어요 봤죠? 지금 4만 60 정도 아 그건돼 진우가 울고 있어 미안해 미안해 진우 아이고 진우 아빠 미안해 진우야 아.. 아.. 아파 어.. 아파 아팠어 아팠어? 응 내 손을 먹어 아빴지 하루 먹어도 되지? 네 먹어도 된대요 범주물이 울었잖아 별로 안 울었어 그래? 응 주사도 맞고도 3초 뒤에 빠블이도 3초 뒤에 갑자기 이러는 그래? 근데 방금 왜 했을래? 예 털소대 딱 잘랐을 때 놀래가지고 벌레가지고 지금 안오잖아. 아프면 계속 들어와. 지금 이거 내 손이 쪽쪽인 줄 알고 깨서 먹어줄게. 고생했어. 고생했어요. 애기 오늘 맞은 거 도장 찍어드렸고요. 밴드는 집에 가서 제거해 주시고 오늘 애기 목욕 안 되시고요. 영양원님 다 설명 들으셨죠? 결과지랑 같이 챙겨드릴게요. 그리고 바로 이거 먹어도 되나요? 애기 지금 먹을 때 됐어요? 네네. 애기 어머니 지금 먹이실래요? 지금 먹이실 거면? 아니요. 네. 지금 유축하고 있어가지고. 지금 먹이시고요. 다 먹이신 다음에 트름 되면 말씀해 주세요. 안에 들어서 한 번 더 볼 거예요. 줄게 줄게. 맛있어? 맛있어? 너 배고파서 온 거지? 설수되면 온 거 아니고? 원래서 온 거야? 응. 이렇게 유축해가지고 바로 먹일 수 있습니다. 이 앞에 젖꼭지만 딱 꽂아서 먹으면 바로 젖병이 됩니다. 이 통이 바로 젖병이 되는 게 편한 거 같아. 그게 편해. 응. 젖꼭지도 딱 끼고. 그러니까. 특권도 다 될 수 있어서 바로. 아 애기 컸대. 어? 컸대? 어 애기 많이 잘 컸대. 원래 태어나 갔을 때는 100명 중에서 10등이었대. 그 몸무게가 작은 순으로. 응. 근데 지금 30등까지 올라왔대. 어 그래? 끝났어? 끝났어? 김진우. 스납. 스납. 김진우 형. 김진우 형. 오늘 여권이랑 산수대 같이 와서 4층 100원 넣어줬어요. 네. 왜 이렇게 써? 엄청 사죠? 그러니까. 자 이걸로 오늘 김진우의 커다란 인생 첫 번째 커다란 난제를. 두 번째. 아 두 번째요? BCG. 아 BCG 참. 두 번째 커다란 산을 넘었습니다. 10월 달에는 접종 한 번에 다섯 개 받는데요. 네. 큰일 났다 이제. 큰일 났어 이제. 몸들이고 있어. 이따가 집에 가서 자자. 자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집에 들어가서 쉬겠습니다. 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